전 세계 농구 팬들을 열광시키는 NBA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로는 단연 마이클 조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농구선수를 넘어 90년대 미국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르블롱 제임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NBA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죠. 이처럼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게 한 NBA에서 주로 활약한 인종은 탄력적인 신체를 지닌 흑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구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서도 흑형이라는 친숙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흑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된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오래된 역사의 흑인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8세기 전으로 제국주의 시절로 접어들며 유럽의 많은 열광들, 그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노예시장이 발달하여 아메리카로 건너간 흑인들은 노예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흑인노예 해방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되고 흑인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흑인들이 백인과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였죠. 향후 100년이 지난 1950년대 무렵에도 예전의 흑인의 삶은 백인과의 차별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백인과 타인종 간의 차별 문제는 끊이지 않는 문제이지만, 20세기 중반은 지금과는 더욱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유색인종의 삶은 밑바닥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었죠.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클 조던이나 르블론 제임스 같은 대단한 흑인 선수들도 만약 1950년대에 활동을 했다면 주전선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NBA조차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백인들 위주의 스포츠였으며 흑인들이 운동신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백인 선수들의 우수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편견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단지 표면상으로만 흑인이 법적으로 차별을 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팀당 한 명 정도 차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학팀 중에서 성적이 뛰어난 명문팀이었던 켄터키 대학의 아돌프 럽 감독은 수십 년 동안 절대 흑인을 쓰지 않기도 했죠. 이렇게 운동신경 능력을 나타낸 스포츠에서조차도 흑인의 설 자리가 없었을 정도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인종간의 차별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링컨이 흑인도의 폐지 선언을 하고 100여 년이 지날 때쯤 흑인의 인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연설문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킹이었죠. 유명한 연설문글을 번역하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라는 연설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해서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 마틴 루터킹의 연설문 영상을 찾아보시면 감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마틴 루터킹은 그나마 가정의 환경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교 목사로 활동하여 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었죠. 마틴 루터킹은 꼬꼬마 시절 동네에서 친구들을 사귀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쌍둥이 백인 형제들과 친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엄마가 나타나서 넌 검둥이니까 검둥이끼리 놀아야 된다며 킹을 혼냈고 자신의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했죠. 이에 킹은 억한 신병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어머니는 잔인한 미국의 현실에 대해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킹은 장래희망으로 변호사를 희망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도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계신굴 목사가 되기를 원했죠. 요즘 시대에도 많은 집안에서 그렇지만 대학에 갈 때쯤이면 기성세대와 자녀들 간에 부딪히는 일들은 자주 발견하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은 변호사였을지라도 아버지에게 불효하기는 싫었는지 킹은 결국 모호하우스칼리지와 크로즈 신학대학에서 학사오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 신학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지 못한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은 대학에서는 한층 강화된 경험으로 겪게 됩니다. 흑인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기 위해 맛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 식당의 주인이 흑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백인이었던 거죠. 아,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하며 잘 지내는 백인들도 다수 존재했지만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식당 주인은 흑인들한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고 킹과 친구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하며 음식을 사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식당 주인은 총까지 쏘아대며 흑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에 손님을 향해 총질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가게에 도착한 경찰의 증인들을 물색했으나 안에 있던 백인 손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흑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몇몇 백인 대학생들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해주기로 했지만 KKK의 협박으로 이들의 증언도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었고 식당 주인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백인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고 대학생 때는 음식점에서 총까지 난사당하는 경험을 겪으면서 흑인의 불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 킹은 대학에서 평생의 동반자이자 인권운동을 같이 한 코레타스콧을 만나 본격적으로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했죠. 이후 신학대학에서의 박사학위로 목사가 된 마틴 루터킹은 1955년과 6년에 걸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의 발달은 1955년 12월 1일에 한 버스 안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링큰이 활동하는 시절인 남북전쟁 때도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도 1950년대 미국 남부법에서는 흑인과 백인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생활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죠. 그중에서 시내버스에서의 흑백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 시법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재봉사로 일하고 있던 로자 파크스는 최근시간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 좌석에 앉아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백인이나 흑인 중 먼저 앉은 사람이 인자였던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도 버스 안에서 흑인 자리와 백인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11번 좌석부터는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중 4명의 흑인이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아있던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에 사람들이 들어섰고 늦게 올라탄 백인들이 좌석에 앉지 못해 서서 이동을 하고 있으니 버스기사가 흑인들 보고 다들 양보하라며 지시를 했죠. 미국 남부 엘리버마주는 평소에도 백인 우월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시 흑인들이 양보를 하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이에 3명의 흑인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으나 로자 파크스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흑인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여겨 버스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들은 로자 파크스를 법을 어겼다고 체포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녀는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까지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죠. 파크스가 체포는 뒤에 전미 유색인종 지휘향상협회의장인 닉슨은 이 지역 흑인들의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이끌었고 흑인 교회 목사들을 추대하며 본격적인 보이콧에 들어갔는데 킹 목상을 의장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마틴 루터킹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이어받아 폭력 없는 시위를 전개했지만 시 당국은 시위를 벌이는 흑인들의 직장을 해고한다던가 버스를 타지 않고 카풀을 지원한 운전사들의 면허증을 말소시키기도 했죠. 다음에 킹 목사가 구속되면서 보이콧이 더 활기를 띄기 시작했으며 결국 1956년 대법원에서 시 당국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로자 파크슨을 구속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평생을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말콤엑스와는 대조적인 인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말콤엑스 또한 흑인의 인권을 주장했지만 그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죠. 이 둘의 모델로 탄생한 것이 바로 마블 코믹스의 엑스맨에서 자비에르 교수와 매그니토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킹의 개인사는 깔끔하지 못해서 가늠이나 박사화기 표절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흑인 인권에 기여한 비폭력 운동은 인종에 관계없이 인간다움의 중요함을 인식시켜준 일들이었죠. 그는 40세의 나이로 과격파 백인단체의 인물인 얼레이가 쓴 총에 맞아 암살당하며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킹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날로 보내세요.